지금 서울에서도 이제 문화재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사람이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 강남, 보통 사람들은 강북, 사대문 안쪽에 있는 그 서울의 옛 조선의 옛 서울 한성 그것만 한양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강남에서도 지금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런데 그 송파구 한가운데에 옛 한성 백제터가 나오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곳을 발굴하다 보면 문제점이 뭐냐. 주민들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 그 외에 많은 부분, 늦어지는 개발에 의해서 고통받고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은데요. 그것이 어떻게 돼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거는 굉장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강남, 송파구에 지금 풍납동, 풍납토성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초록색 부분,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풍납토성. 토성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토성이라는 게 옛날에는 건축 자재가 쉽게 만들 수 없으니까. 가장 쉽게 모을 수 있는 건축 자재가 흙이다 보니까 흙을 쌓아올린 단순한 구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고 이곳을 잘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한다라는 역사학자 부분들과. 그다음 이 안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고 여기 보면 풍납시장이 있기도 하고 시장까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있는 곳들은 전국에서 시장이 있는 그 지역들은 그 지역에서도 상권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권, 이 안쪽에 계신 분들이 이권 같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진짜 여기를 앞으로 발굴해서 보존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의 자기 재산을 우리나라는 재산을 지켜주는 나라잖아요. 자기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맞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초록색 부분이 이 토성이고 이 안쪽이 주황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바깥쪽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17년까지 발굴이 돼서 발굴이 된 지역들입니다. 지금 사람 이렇게 집 있는 데 빼고는 웬만한데 이렇게 발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냥 단순한 토성이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흙으로 쌓아놓은 게 지금 이곳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백제 원래 옛 수도인 한 500년 정도 수도였다고 하는 위례성으로 지목되는 가장 확실시 되는 곳이거든요. 이 토성이 500년 됐다고 치고 지어지고서 500년 됐다고 치고 그 다음 백제가 망하고서 지금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약 2000년 동안을 그냥 흙으로 쌓은 토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이거는 그냥 흙으로 쌓은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의 건축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위례성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올림픽 공원 있는 뭉촌 토성이 있어요. 그쪽이 원래 위례성이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1997년에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물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당사자인 건설사하고 그다음에 재건축하는 그 주민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쉬쉬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당시 이형구라는 역사학자분이 쉬쉬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 건축 현장 가서 조사를 했는데 백제 유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멈추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한 번 조사했는데 나온 그 유물 양이 이 밑에 있는 뭉촌 토성보다도 훨씬 더 그 한 번 조사로 엄청나게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나온 유물 양만 해도 벌써 500박스나 500박스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발굴되는 것들, 나오는 것들에서 딱 보다 보니까 여기가 진짜 위례성, 백제의 수도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위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말, 약 2000년 전에는 말이 굉장히 귀한 가축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포르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르쉐 말머리만 딱 잘라서 말머리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사진에는 흔적이 있다다든가 그 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원래는 이 뭉촌 토성 주변에서만 나와야 할 흙으로 만들어진 도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각종 토기들이 타 지역에서도 만들어진 토기들이 여기에서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각 전국에서, 백제 전국에서 곡물 여기로 받쳐진 게 여기로 모여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도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백제가 또 해상을 굉장히 장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국 중에서 오히려 백제가 가장 융성했다고 합니다. 문화 부분에서, 그 다음 발전 부분에서 백제가 가장 융성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중국의 유물들, 그 다음 일본의 유물들 각 세계로 무역을 했던 유물들이 여기에서 또 쏟아져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냥 이슈화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 상고사를 완벽하게 바꿔버릴 정도의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동산의 절대 가치, 제가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위치입니다. 그곳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거를 위치가 정해지면 부동산은 절대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다른 호우 그런 걸 대체할 수 있지만 만약 여기에 지금 나온 게 이 백제 유물을 어디 다른 곳에서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보호구역은 뭐죠? 그 지역의 일정한 지역, 그 지역으로 한정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보호하겠다. 왜? 사람들이 만지면,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하다 보면 당연히 훼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최대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이곳에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그린벨트를 오류로 치는 이유가 투자 지역 중에서 오류로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가 나왔으면 내 땅에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근처에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에서 좀 잘 나타나기, 알아보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펜스가 쳐진 공터가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옆에 건물도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건물 지금 빈 건물이라는 거예요. 풍납동 가면 빈 건물 많습니다. 빈 건물에 펜스 쳐져 있는 곳 많고요. 지금 이렇게 빈 공간에 펜스 쳐져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 주차장인데 이 뒤쪽에도 거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거대 주차장, 공원 조금 있으면 공원? 공원만 조금 어떻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네요. 그 주변에 이제 빈 건물 계속 늘어나고 빈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이 당연히 이거는 제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 지역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부정적인 변화죠. 가격이 변하기는 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굴 현장, 훼손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들 결국에는 문화재보호법으로 결국에는 이제 불구속 기소 그런 걸 당하게 됐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 풍납동 자체가 아예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라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금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재보호법의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당연히 싫어하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주변이 이러면 자기 쓸 수 없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안 좋은 그런 변화가 있으면 내 부동산, 내 거는 내 재산 원래대로 누린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안 좋아지면 내 것도 덩달아서 따라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빨리 해결돼야 하는데 이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원래는 한 5천억 이상을 들여서 보상을 완료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택도 없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아파트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상받고 나가면 어떻게 집 안 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2020년에 완료시킨다고 하던 게 지금 물 건너갔다. 한 40년 걸린다. 80년 걸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이게 빨리 진행돼야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니까 이걸 밀어낼 수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폐다라고 해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막 비웃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곤란을 겪는 게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안에 계신 주민들 상담할 때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상담하는 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제대로 상담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뭐냐? 그린벨트처럼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는가 하면 여기가 만약 제대로 문화재 발굴 잘 되고 개발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관광효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는 절상하는 효과 그리고 왜 유럽이 전 세계 패권 장악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다. 이것도 몇 년 안 된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다, 기독교 사상, 문화, 미개인 이런 거 나눠서 자기들을 우월하게 했나요? 자기들을 격상시키려고 했나요? 그렇게 해야지 세계에 나가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거침이 없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게 잘 발전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상담하기 참 껄끄러워하는 이유가 이분들한테 상담해줄 때 재산 지키는 법을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지키려면 최대한 여기 지키시다가 그래도 손해 안 받고 나가는 쪽으로 상담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참 껄끄러워하는 그런 상담 내용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지역을 좋게 보느냐 왜 좋게 보냐 하면은 이곳이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수도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풍수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일본에서 무역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한강이, 한강이 물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옛날 지도를 보면은 모래톱이 이렇게 쌓여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까지 바로 이 앞에 부분까지 한강의 바다 민물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민물에 따라서 배를 맞춰서 오면은 여기까지 물건을 쉽게 여기까지 운송을 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풍납동이 옛날에 하도 홍수가 많이 일어나서 한쪽, 이 한강 부분에 이제 토성이 쓸려나가기는 했지만 이 홍수가 많이 난다라는 건 지금 이렇게 퇴적물이 많이 쌓인다라는 거는 세계, 이제 이집트, 날강, 삼각주 지역이라든가 메소포탐 운명 지역이라든가 보면은 이렇게 퇴적된 지역이 농사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흙이 굉장히 거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되고 문화가 막 나오는 지역인데 거기랑 지금 이쪽이 풍수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대 일본 일제시대 때 지도하고 그 다음 1960년대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년 차이지만 이때 다리가 이쪽에 생겼고 이쪽에서 실제 이때부터 여기에 시장 형성되고 사람들이 와서 살기 좋았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여기 풍랍토성 있죠. 뭉촌토성 있죠. 이쪽에 석촌. 여기도 백제 왕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성. 여기 위쪽에 남한산성. 여기들이 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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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백제 유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진짜 이 지역 잘만 개발하고 문화재 발굴하고 이런 거를 잘 인프라만 갖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2000년 서울의 역사가 지금 600년 역사라고 하는데 2000년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금 보면 로마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로마처럼 이렇게 돌로 된 게 남아있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공주 부여 같은 경우는 공주 부여 같은 경우는 따로 옆에다가 축제 털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게 주변에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뭉촌토성 잘 복원하고 그 지역 주변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나중에 이런 게 잘 갖춰졌을 때는 서울에서 몇 없는 특색 있는 지역으로서 크게 부동산이 부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풍수가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어찌 보면 풍수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서 변화가 많으니까 보존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승자의 역사가 아니고 패자의 역사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렇게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이 안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 중에 이분들이 좀 불만을 갖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느리다. 느린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경주나 부여나 공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광지로 만들어라. 세계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라. 국가적으로 지시해서 된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단독으로만 지금 송파구가 해야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참 안타까운 속도 부분에서 안타까운 게 있고 그다음 옛날하고 달리 이제는 고증을 잘하고 인식도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백제 유산인 익산의 왕궁터에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 석탑 그거 하나 다시 복원하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대, 거대, 거의 도시, 수도 그것도 2000년 전으로 생각하면 신라 수도, 고구려 수도보다도 약 1.5배가 더 크고 거의 세계 탑 수준의 거대한 넓이기 때문에 오히려 몽촌토성을 수도로 봤던 이유가 이 풍납토성이 너무 거대해서 몽촌토성이 수도 아니냐 거의 신라급 수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쪽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왜 아직도 맨날 만들어봤자 이렇게 막 주차장이나 만들고 공원이나 만들고 아니면 이렇게 공토나 만들어놓고 집 못 드러나게 펜슨을 쳐놓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땅 밑에 한 1.4m에서 4m 밑에 4m 깊이의 유물들이 묻혀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서울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이제 아파트가 이미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문화재가 이미 훼손돼서 복구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선택 어디 부분에 왕궁터가 있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신 분들 조금 참아주시고 제가 이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지금처럼 집값 비싼 시절보다는 항상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시점에는 다른 아파트 가기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집값 내려가던 시기에 보상받고 나가시는 게 그 부분에서 보상받아서 나가려고 할 때 그런 시점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그래도 이런 집중 선택에서 제외돼서 아파트 그런 거 갖고 계신 분은 지금 당장은 안 좋지만 이거 갖고 있으면 특색 있는 아파트로서 어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지킬 수 있으면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 개발은 당사자에게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나 그 다음 그 지역 발전에서는 아주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 그거 하나 갖고 어깨에 힘주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가 부도됐지만 아테네, 신정 그런 거 유물 남아있다고 서양 문물에 시발점이란 그런 자랑스러운 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지금 굉장히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반격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쪽은 관광으로 많이 개발을 해서 그 가치를, 잠재가치를 키워나가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